저는 에어컨이란 거 진짜 한국에서 처음 그 에어컨이란 말도 이런 게 있다는 건데 그 에어컨이 어떤 작용하는 것도 몰랐습니다. 그런데 와사리 에어컨이란 게 뭐인가 난 사실 그 에어컨도 북한 사람들 감시하는 그런 기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. 그 리모컨 다니는 데가 이 국정원에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에어컨이니까 벽에다 달았던 거 거기서 파란불이 자꾸 반짝반짝 나오니까 저기 아 북한에서 들키는 남조선에 가면 세 명만 모여도 감시한다 해서 아 우리 국정원이니까 나 우리 감시하는구나 진짜 화장실에 사화하는 것도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들어갔습니다. 그게 에어컨인 거 모르고. 그래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애들 보고 야 너 말도 조심하고 모든 거 다 조심하라. 제가 오히려 주의를 좀 해끄니까. 에어컨이 뭐. 저기 지금 바람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선풍기라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모르던 그 에어컨이 없어서 한 여름에 진짜 우리는 얼마나 고생합니까. 여름에는 김에다가 더위로 못 피하니까 병풍이 필요하고 있습니다. 아마 북한 사람들. 병풍이 많아요. 잎이 이만합니다. 그거 머리 다 쓰고 하지 않으면 내 남자들 같은 건 뱀이랑 무섭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한 늘메기 같은 뱀은 독이 없는 것입니다. 그거 막 잡아다가 있으니까 목에다 막 걸고. 말도 안 돼. 또 거짓말. 야 손 꼬지 마십시오. 뱀 아무래도 오늘 뱀을 오싹해서 죽겠네 오싹해서. 아니 진짜입니다. 아니 뱀은 찬성질이 있어가지고 북한 남자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목에다 다 감았어요. 찬피동물이에요 찬피동물. 그러면 이번에 북한에서는 이만한 배추를 수확하느냐고 뱀을 감고. 그러면 구레기 가지고 넥타이 합니까. 이만한 호박을 수확하느냐고. 아니 아니 진짜 합니다. 야 저리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. 그럼 맞아요. 호박을 먹었다고요? 내가 호박을 먹었다고요? 호박이 진짜 이만해도 더 기를까? 아 호박은 진짜 이만해요. 호박은 허. 아 왜 저러실까봐도. 아 잠깐만 근데 궁금한 게 뱀을 목에 걸었어요. 뱀은 가만히 있어요? 그게 뱀을 잡으면 뱀을 산채로 목에 거는데 뱀을 살아야지 5시간 이상은 차가워 안 뜨거워져. 근데 이게 뱀을 잡으면 독사랑 느릅니다 똑같아요. 이거 천 조각 있잖아요. 뱀을 탁탁 열받게 하면 천 물어. 물면 한 두 번 물어서 천 딱 물면 탁 잡았던 게 이빨 뽑아. 근데 독이빨 뽑으면 아무리 괜찮아. 아 물도 못 나요. 그러면 그냥 먹이 걸고 놀고 있고.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뱀이 여기 어떻게 가만히 있어. 자기도 가겠지. 아니 아니 뱀은 먹이 걸면 덜 덜 이렇게 탈렀죠. 안 탈렀죠. 안 탈렀죠? 안 도망가. 숨 막히잖아. 에이 안 그래요. 군대는 진짜 덥잖아요. 밤에 잘 때도 같이 다 자야 되고 같은 옆에 사람들 꽉 차야 되고 낮에 딱 되면 아침에부터 정신에까지 뭐 사람들도 사회 사람들 도움이가 좀 시기라도 하잖아요. 아 군대는 그러면 단체로 벗겨. 몇 번 단체를 까고 단체로 일하거든요. 그러면은 군대는 1년에 한 4번 정도는 깜짝이 뱉어야 돼. 이게 막 물집이 타서 하얗게 물이 들리 나오는데 이렇게 눕지도 못해 아파서 그걸 한 3번 해야지 겨울로 한다고 그래요. 그러면 추위 안 탄다고. 잘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. diseases신을 갖다 이제는 미끄덕에 이렇게